안녕하세요 배그정보 루오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역대급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틱톡과 배틀그라운드 챌린지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매주 다양한 배그 챌린지가 6주간 진행되는데요 참가만 해도 배그 스킨과 서바이버 패스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3인에게는 배틀그라운드 파트너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 매주 진행되는 챌린지 미션 탑10 보상으로 배그 스킨 세트와 틱톡 굿즈가 지급됩니다 매주 챌린지 미션이 변경되면서 배그 스킨 세트도 변경됩니다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차 미션 리모트 막춤이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배그 스킨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다양한 정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